안녕하세요. 저는 오쌤 장우영 기자입니다. 저는 출연진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제가 호구다 보니까 출연진분들께서도 각자 호구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호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랜시부터 한번 답변해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호구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당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점점 이렇게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까 전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사람 간의 관계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상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서 많이 호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유 내강 그걸 좀 약간 반대로 해서 외강 내유? 그런 느낌으로 아무래도 모델 이미지로서 좀 약간 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구기가 없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막상 저는 깎는 거라든지 뭔가 그런 좀 알아보는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딸리는데 지금 이 호구의 차트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호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좀 귀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경제학과여가지고 주식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 종목이 좋다 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돈을 한번 그 친구 믿고 들어갔다가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하면서 부모님께 다 이제 갚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제 주식 쪽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란 것이 그 비트코인이 한창 막 핫할 때 그때 그 같은 친구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야 난 너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좌를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액수를 또 이렇게 잃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 몰래 한 거니까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호구 호구 같은 경우가 제가 말하시는 분이 잘하는 쪽보다 모르는 쪽에 당할 때가 많은데 저는 약간 뭐 패션 쪽에 그 감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지금도 항상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쇼핑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알면서도 그냥 당하는 거 같아요. 믿고 또 사고고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번에는 사진하고 다르지 않겠지 해서 또 사면은 또 질이 정말 안 좋고 또 다음에 또 같은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봐서 이제 어 이건 또 괜찮겠지 해서 사면은 또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옷에 또 같은 느낌에 제가 또 또 잘못도 사고 있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아니 저희가 제가 뭐 무슨 뭐 기사 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인이다 매인 아 그게 아니라 최신 난 사랑의 호구 그게 아니라 저희가 2회 때 난 또 당했다 1회 때 저희가 연애 호구 이런 걸 해요 마음대로 쓰세요 반드시 기사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